치욕 띠용 뭐 뱅뱅이가 처리해줄걸 쏴 쏴봐 어? 어 졸라 아프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어? 얼마나 많으니? 파격진! 어? 괜찮아 자동소리가 있다 폭격이야? 워어어어어어어어 안돼 시민들이 감히 시민을 죽이다니 감히 시민을 죽이다니 정말 너무하군 일단 이게 날아다니는게 딱히 좋진 않아 지금 그냥 내려와야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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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죠 그냥 날려고 했는데 애들이 저기 있잖아 난 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자랑하려고 떨어진 것 같아 뭐 뭐가 불만이야 땡땡이 오오 피해 피해 친구들 오오오오 겁나 아파 완벽한 경계병이야 얘는 뭐가 불만이에요 죽이면 되잖아 죽이면 죽이면 되잖아 오오 오오 고마워 오오 시명도 레벨업 가능해요 댕댕이는 똑같은 댕댕이에요 아직 많아 테러 미션은 이정도로 끝날 리가 없지 졸라맞이 나와 다른 애가 시야를 밝혀줘야겠네 아메리카 совершенно 내 iy translates 바나それ ột 감사합니다 안녕 무력까지 들어온 off 푸 upp 이리 된다 좋아 다 쏴 보여서 아이고 간지나게 날아볼 수 어차피 다운턴은 죽을건데 뭐 폭격각을 잡혀봤자 이번에 죽어 몇몇에 짓던지 모르겠다 내가 죽었다 사실상 마지막 미션도 이렇게 가도 돼 그냥 시브에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쉬웠으면 쉬웠지 시브가 정배를 안당하니까 이더리아 같은거는 그냥 쌀 매니아 좋아 왜 안들어와 찾으러 다니자 뭐있지? 여기있다 아 섹터포자가 왜이렇게 많아 귀찮게 쓰리 최종병기만 찍어서 쌀 매니아 최종병기만 찍어서 오나봐 다운턴 더블탭있죠 더블탭있죠 내가 봐도 미친 데미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섹터코드가 이게 섹터코드가 반 데미지가 절반인데 다운턴 오케 빼주고요 좋아 섹터가 쎈데 내가 너무 세졌어 지금 오 최종병기 맞춰주 막타주려고 했네 이렇게 잘 맞추네 와 민간인 나약한 놈들 또 죽었어 납치 안돼요 기계는 납치 안돼요 오 뭐야 이거 와 이 새끼들 이제 반갑다 얘들 반가울 지경이에요 얘들은 움직여봐 저격관이 10분만 쓰는게 아니라 다 드르렁이에요 지금 움직일 기계를 주자 뭐야 아 새끼들 시민 죽이네 어 그런거 아니냐? 어? 시브는 기본 조전도 좋아 잘 맞춰 잘 맞춰 안 돼? 파괴됨 자원은 많이 모았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원은 뜨면 안 되는데 시브를 좀 중독 추가하죠 사유닉 실험실 표재기 뭐야 아까 새로운 접속을 발견했는데요 큰 힘을 잡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겠지 완전히 배달할 필요가 무한한 방향을 기다려야 할지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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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거 이길 수 있어야 되지 플라즈마 캐난다라 하겠네 무슨 어 졸랐어 어 야 야아 어 어 내가 이겼어 쟤 도망갔어 지금 쫄아서 도망간거 봐 비행기부기 만들어져야겠다 아 무슨 빼고 소 그 안 으 으 으 마지막 해는 달고 이거는 꺼져 데몬 데몬 여기 하나 깨졌네 신면시체 80원? 맞아 내가 먹을 거야 밥도 죽이네 음 빨리 엔딩 봐야 된다고 싸이오닉 실험실 싸이오닉 한 명 해야 되거든 얘가 있겠지 새 연구하였다 이제 프로젝트 없어 모든 걸 다 했어요 잼 받고 타임스 터미트 타임스 터미트 중개기 이제 끝났지 경사요? 잠깐만 나 용암 물질 아 용암 물질 아직도 모자라네 타일스톰 물론 무엇이든 프라즈마 만들어낼 것 같다. 그는 마련던 삶의 대신의 삶을 더 현지하는 것보다 더 이상할 것보다 더 이상할 것이다. 이론과의 의미가가 아니라, 으닌을 육식하기는 아니라, 그는 안전. 그리고, 만약에 합성하자, 우리는 이것을 구조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었다. 상승 엑스트로디 네리 캐리건 됐어 캐리건이 되어버렸어 예기 이즈는 이즈의 멘탈이 포개졌어 we not have a ethical obligation to prepare these soldiers for the changes permanent changes that they will experience 이즈 멘탈이 포개져 버렸어요 비싼 어플을 넣어야지 항공기술은 이제 필요없지 어차피 저게 쉬브 강화를 하자 맥이랑 쉬브 없다고 뭐야 플라즈마 달아주고 비싸방어 깼어요 아 마지막 풀업 하고싶은데 맥 아쉽네 한 명 더 있을까 잠깐만 얘도 있을 법한데 저거 이거 어떻게 하더라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냥 싸우니 포즈 아이템 발송 섹터 포즈 자네 뭐야 이거 이거 무시하면 더 큰 거 오지 않냐 작은 게 왔네 이거 용암물질 먹으러 갈까 용암물질 먹고 맥프로까지 하면 엔딩이 되겠네 포즈션이 끝날 수 있겠네 소령도 얘도 맡아먹어야 돼 이제 누가 왜겠는지 모르겠어 이쯤 되면은 이즈 드루렁을 너무 많이 했어요 4번 드루렁 했을걸 3번 4번 섞임 용암물질 먹으러 가자 따라오르다 뱅련의 연구는 필요없어 사실 필요없어서 안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뉴턴 엘리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융합물질 꺼르렀어 융합물질 꺼르렀어 아냐 와드는 은신이라서 무조건 할 수 있어 안보이는데 어떻게 마칸이 되냐 사실상 위즈가 별 필요없어요 나물질 먹으러 가자 이제 먹을 수 있지 그냥 사실상 지금 10분으로 깰 수 있어 원래 엑스타미 이제 무조건 꼭 유료가 심지어 자동소리도 있어서 어차피 정신 공격하는 애들한테만 조심하면 되겠네 남자나 어딨지 왜 안보이지 저기 장난감이 보이네 잠시만 기다려 장난감 잡으러 가자 야 시브 진짜 빠르다 이동력이 미쳤어 좋아 오 어 뭐야 발견되버렸네 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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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어 약한 놈들 하지만 또enti ... ... ... ... ... ... ... ... 이제 용암물질 열심히 모아서 맥 풀업을 하면은 더이상 할게 없죠 지휘관차 들어가볼까 지휘관차 들어가볼까 뭐가 저있네 뭐야 저거 이리와 이리와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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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이가 사냥 사냥간다 그냥 가자 아 너무 심심 프리로 죽이고 내가 맡아먹을 거야 어 오오. 오. 오! 죽여 죽여 아 아직도 크림 많이 했는데 제가 업그레이드 안 되겠네 면역은 아니에요 그냥 위지가 높은가 제가 플라즈프마 캐논 다 달았죠 끝났네 웅한 물질 좋아 드디어 전개 펄스 팔라딘 끝났군 이제 아 뭐야 오지마 이제 끝났어 도올 필요 없어 아 아 아 아 아 하 너무 쎈데 무시 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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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이 1군 하자 EG-48은 원래 엄청난 의지맨이었는데 너무 누워가지고 이더리아를 생폭할 필요 없는데? 생폭해야 되나? 생폭해야 되던가? 생폭할 필요 없잖아요 아닌가? 그냥 장난삼아서 새.. 뭐야 생폭했던 기억인데? 이제.. 이거 다음 미션이 마지막일걸? 내 기억엔 일단은.. 저기지 45 죽은 안아 뭐.. 됐어 뭐야 저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 저의 이 날이 생겨서 저는 지혜에 모여서 지혜에 모여서 지혜에 모여서 지혜에 모여서 다 10불때릴텐데 다 10불때리겠지 다 10불때릴텐데 안 돼! 안 돼! 드르렁 나를 드르라고 시키다니 누구 상자 있어요? 다 10불때릴텐데 무턴이 좀 쎄구나 무턴 주제에 엘리튼 생파면은 모든 무기 영국 보너스인데 사실상 얘네 나올 때 쯤에는 거의 다 돼 있어가지고 다 10불때문에 다 10불때문에 다 10불때문에 다 10불때문에 나 10불때문에 pää 치킨 퍼플 나 스토리 삐린이야? 살리겠네, 살리겠네. 어차피 인카운터는 안 됐어요. 이렇게 살리면 돼. 응암 물질 먹고... 다음 게임 몰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해. 인카운터는 안 됐어요. 완전 인카운터 안 됐죠. 인카운터는 안 됐어요. 오! 오! 이제 모든 oval cima 앞에 이제 길을 tener 으음... 인메형 아니 이게.. 이렇게 공중에 써가지고.. 인카운터 옆에 아, 저기 공중에 있잖아, 저게, 헤헤헤 아 어디가 가지마 탓성 죽어도 돼 진짜 똥개밀데 똥개밀데 뭐 뭐 뭐가 불만이야 지금까지 죽어가는 애들이 몇인데 상관없어 다 죽으라 그래 다 죽으라 그래 그냥 쟤 어디왔냐 안쪽에서 보여 저격수면 안죽으면 돼 사실상 살론들만 살면 되지 안그래요 띠용 지금 혼났어 어 야 뭐하는 거야 얘 야 뭐야 은신이었는데 야 저 개버그 아니야 저거 버그 아니냐고 아니 안 보이는데 폭격 걷다가 왜 쏴 냄새를 맡았어 띠용 냄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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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성 공중에서 물을 뒤졌다고요 실체 위치가 잘 안 나온다고 이 사람들아 어 뭐야 이거 아닌데 여기 없었는데 뭐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거야 저거 일단 뭐 아 얘는 걸어다니는 융합물질이라 죽으면 안돼 융합물질 60개짜리야 이지는 뭐야 탁사는 인연에서 인연 솔직히 뭔가 활약한 그게 없었어요 뭐 뭐가 문젠데 뭐가 문제야 탁사는 논쟁은 없었어 뭐야 이거 틀켰네 어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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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차렸네 어차피는 못차려 턴킬 더블탭 저격수에 위대함을 받아라 엑스컴의 사기는 맞다 일부러 죽인거야 레일건 저게 레일건인데 지금 어디갔어 이거 일로 들어갔나 아 맞다 입착 입착 벌써 어디가냐 애들 분명히 있었는데 도망갔나봐 도망갔나봐 애쪼르브새끼들 도망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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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을까? 이게 지휘선인데 여기가 문이고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한번 해봤었지 여기있다 일단 저걸 처리하고 가죠 쯤에서 장기하면 되겠네 가야자 이 쪽은 이제 10개 남은 0 이렇게 쯤에서 5개 남은 0 이렇게 쯤에 잘 안 나오지 까꿍 해줘 잘못했어 그 소리가 왜이래? 그 소리가 왜이래? 오! 죽었다 죽었어 아 융합 60개가 죽었네 그럼 융합 또 줘야 되잖아 융합 벗어야 돼 융합 벗어야 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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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말못이야! 일부러 죽은게 멍청이들 어차피 죽을놈들만 죽을놈은 죽어야 돼요 멍청이들 죽이게 죽어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깨는 상황이야 사실은 마지막 미션은 올 10도 가는게 더 쉬워요 자리 저격 2명에 55 가는게 더 쉬워 근데 어떻게도 안 망하니까 불안하지 않은거지 나 망하네 해구 맞아 밀천은 이미 해봤어 고생은 내가 했지 쟤들이 뭔 고생을 해 AI 쪼가리 쪼가리일 뿐인데 잠깐만 내가 2마리 죽였는데 3마리 죽였나 여기서 집에 다 부수지 잠깐만 하나 둘 여튼 어디갔어 이더리얼이 3마리라 카운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이, 벽에 짱 박혀있었네 진짜 몰라, 짱 박혀있는 수준방 근데 왜 인간퉁 안되지? 인간퉁 왜 안될까? 댕댕이 안 죽어요 댕댕이는 크릴 안맞으니까 마짱토도 그냥 이겨 이제 여기에 이더리얼이 있는데 저격이 활약을 하긴 좀 힘들겠네 그냥 기다리고 뭐야 일단 댕댕이 자동수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대로 좀 개조를 하자 다 붙어버리고 여기 뚫렸지? 저것들이 여기랑 진짜 고기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어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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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키우기가 힘들어. 자원도 많이 늘고. 실브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댕댕이는 소원품이잖아. 앞에 한 4마리 보내놓고 그 미션에 몇 개 터져도 돈만 있으면은 못 보같아요. 근데 맥은 만들기도 힘들고 죽으면 난리나. 죽으면 그냥 난리가 나요. 이미 해서 두명 죽었어. 두명 죽었어. 죽으면 안망해. 약간 적을 봤을 때 죽어도 상관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아 이건 혼잔가? 어 뭐야 치료때네? 맥은 중악이나 저격 자르는게 좋아요. 빨리 자르려면 중악이 자르고. 나중에 자르려면은. 저격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뚫어줘야죠. 댕댕이는 그 주조실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치료돼. jealous. 1부에서 eu지. 일단 이제... 벽을 뚫으면은... 띄용 하고 튀어나올 텐데.. 흐흐흐흐 injuries kommun 없어? 어딨어? 어딨어 이 새끼? 아, 뮤엘이랑 같이 있네 한 턴 가지고 나오다 이제 저격 맞고 죽겠지 이드리얼 체력이 왜 이렇게 저렇게 높았나? 졸라 높네 아, 맥 너무 몸빵이 나쁜 것 같아 죽겠는데 맥 아, 철탄 던진다 철탄 던진다 철탄 던진다 맥 몸빵이 너무 구려 엠패도 안 되는데 히브처럼 자존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존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어맥도 방어 특성이 많지 않아요 연속을 맞았을 때 피해 줄이는 거라 또 뭐 있지? 별거 없는데 땡땡이 뭐야 싸우니쿱스? 저게 뭐야 같은 편은 빨았어 이 새끼 저런 스킬도 있었네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런 스킬 있었네 이상하게 쉬브를 보면은 얘들이 수류탄 던져 그냥 쏘는 게 아픈데 왜 그런진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수류탄 던져 적당한 수류탄 던져 수류탄 던져 하하하하 능력 당한다 일단 능력 당하고 있어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지는 아까 쏘고 다시 모방각으로 틀려고 했는데 상대방 시야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실수로 죽었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사람을 만났어. 그게 무엇인가요? 큰 힘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희생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이제 엔딩까지 얼마 안 남았네 이 엑스컴의 난이도 문제점이 후방 가면은 패닉 관리 안 해도 되잖아 납치 미션이 안떠서 그래서 망할 일이 없어요 저격 한두 명만 남아있으면 망할 일이 없어요 벌써 또 레벨업 다 할 때까지 그냥 버티다가 미션 진행하면 돼 그게 엑스컴 후반의 문제점이죠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거 기지방어 미션 빼고는 그게 오늘 최대 위기였는데 그걸 넘겨버려가지고 게임이 끝났어요 진짜 대령 달았네 다 썬가 이즈가 죽었고 이거는 할 일 다하고 죽었어 할 일 다하고 죽었어 할 일 다 하고 죽었어 적성 있음 아 융합물질이 없네 여기 보자.. 라이트링 하나, 둘, 셋 이 라인업으로 갑니다 굴렁식 사이오닉 암어 사이오닉 암어 필요한가? 병사가 더 필요 없으니까 안 뽑는 거지 조공 입혀야지 어 밖에 비운다 사이오닉 암어 아 개 비싸다 신병을 왜 받으려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유를 설명해봐 왜 받아? 그냥 더 키우라고? 엑스컴 충분히 많이 했어 이제 엔딩 봐야지 저 춘천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키우는 재미 그런거는 이미 끝났어 나는 깨는데 목적이 있죠 저는 임파 처리는 깨려고 하는 거지 게임을 즐길려고 하는게 아니야 그거는 클래시 처리는 할 때 이미 다 즐겼어요 할거 다 했어 주조실 댕댕이 업그레이드가 남았나? 시브 수리 아크방사계 시브 수리? 인파 처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엑스컴 초고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일단 이제 마지막 미션 남았는데 군룸실부터 직접 군룸실부터 직접 스코프 다음 게임 뭐 할지 몰라요 나는 사실상 이게 엑스컴을 좀더 오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테러해 나이니컴을 찍지 이번 지구는 조우웅이 찍읍시다 이번 지구는 조우웅이 찍읍시다 아니 이게 좀 아니 이게 좀 최종 점검할까? 일단 주조실에서 전총 업불 나한테 도움되는걸 풀업하고 가자 맥 근접 전총 첨단원공 그래 첨단원공 마지막 해주고 실패스리 실패스리 배웠자 아크방사기를 안 들고 갈건데 아 완유 안했네? 아 뭐야 그냥 해 몰라 돈 쓰려고 했어 대단원공 있는건 쓰고 가야지 저거 생긴게 근데 옷이 너무 옷이 너무 이상해 이름을 구세주로 지었는데 진짜 구세주가 됐네 콜라 정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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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가 지금 백 이십팔 팔 메달 좀 남았을텐데 없네 맞다 권총 나 권총 다있나? 하나 더 만들어야되겠네 하나 더 만들어야되겠네 마지막에는 넌 자힐맨 갑시다 어 잠깐만 나머지 병사들이 죽으면 안되니까 다 힐킷 가져가자 이게 미션이 길거든 딴건 몰라도 이제 끝났죠 아 다 가져가 외겐 풀어 엑스컴을 해체한다 엑스컴을 해체한다 엑스컴을 해체한다 아 너무 많아 엑스컴. 이런거만 줄게 야 너무 많아 영업상자 만드는데 왜 시차가 왜 필요해요 다 쓰고 가 다 쓰고 갑시다 힐러들 댕댕이 두마리가 아주 듬직하군 이제 마지막 미션이네 엑스컴을 내가 50 지구 안에 깰 줄은 몰랐는데 재능충은 어쩔 수 없군 어쩔 수 없어 재능충은 어쩔 수 없군 조용감 아 여기는 근데 전멸할 일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애들이 조금씩 나와서 길지 방어는 진짜 날 죽일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뭐야 이거 약간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있어 이게 뭔가 희한한 맵이에요 이거 롱어는 방송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보면 되지 이게 지금 버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버그가 대체 언제 패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종범 아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가 랭둥이 죽여라 atau 랭둥이 죽여라 죽여라 여기가 마지막 미션이에요 댕댕이들이 알아서 다 죽여줄거야 기다리죠 그냥 체력 많은 섹터는 섹터에도 지휘관리인데 정신지배 같은 스킬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해주면서 각 종족의 뭐 유래? 그런거를 해주는 설명하는 미션이에요 엔딩용 미션이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인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렵잖아요 일단은 댕댕이들한테는 이제 얘들은 능욕각이지 능욕각 능욕 능욕 주인들은 뒤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죠 주인들은 뒤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죠 희욕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죠 안쪽도 가게 쓰인다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죠 자 이제 멍멍이가 해결하면은 본진이 가는거지 앞으로 아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와야지 결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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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니 이게 치명타가 안 터지면 한방에 안 죽을 확률이 있어 아 아 아 아 네네 누가 제 게시판에 스컴 선 시브 빌드 해가지고 거의 깨는 것까지 공약 같은 거 올렸었는데 선 시브 빌드가 있나봐요 왜 못 올라가냐 여기 아 이게 뭔가 내가 보는 시야랑 이게 다 달라 도문이 100킬 이상 찍었을 텐데 절격수들은 100킬 이상 가볍게 찍었을걸 이제 여기서 신맨이 나오죠 신맨이 나오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엑스컴 초보는 저격 하나만 어떻게든 키우면 그거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단 저번에 내가 깰 때는 저격병이 굴룸실 들어가서 싸이넥 재미를 별로 못 봤는데 여기 있네 뭐 정배되려나?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옵 오오 띵욕 띵욕 이제 외계를 띵욕할 수 있다 추진비행 추진비행 비행터 비행터 무려 붐뎹이야 하하핳핳 짱인데 저거? 데리고 다닌까? 친구는 고자질만 해도 돼 원래 배신자는 앞잡이만 하는 거예요 저깄다 안돼 소 죽이지마! 아무튼 야 보인다 시어! 왈발발리 왈발발리 흐흐흐흐 안돼 내 씨부 뭐야 이것도 뭐라 이거 벌레같은 놈들 그 사람 정비가 안돼 이 새끼야 플러터 조준이 매우 높은데? 이게 임팟 상대방 세진거를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나 이제 끝나잖아 다음 턴에 죽여야겠다 이제 움직여봐 기적이 일어나면 살 수 있지 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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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어? 엑스캄하다가 대문이 될 뻔했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머리카락 다 빠질 뻔 했다구요 여기고 뭔 게임할진 몰라 일단 좀 쉬어야지 게임 할 건 많아요 그중에 뭘 하냐가 문제지 호로록! 신맨도 진짜 개짱났었는데 이제는 장난감이지 장난감이야 이거 롤린아웃 뒷부분에 아마 이더리얼이랑 졸라 큰 이더리얼 한 명 있는데 대왕이더리얼 걔들은 이제 저격수로 죽이면 되니까 굿모닝 자 용어 안해 용어 안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대체 저 사람은 저번에도 얘기해 주는 거 같은데 롱어는 너무 고통스러워 아예 다른게임이야 여기 더있나? 사이 1 HAS 1 오오 오오! 잠깐만 잠깐만BRAND 정비해야 되거든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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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정배학과가 만들자 정배학과가 만들자 일단 저건 필요없으니까 죽이고 놀란게 아니라 정배하려는 마음에 반가워서 그래 지금 가지고 놀룸들이 왔는데 반갑지 롱어는 그냥 엑스컷 매니아들이 하는거야 근데 전 그정도로 매니아는 아니에요 너무 길어 게임이 모든 게임은 취향을 타 모든 게임은 취향을 타 인파 처리는 내가 문명 랜덤 문화 승리를 하고 다른 업적을 또 하려고 시도한거지 어! 꿀밤 아 내 씨부 꿀밤 맞았어 뭐란데 이게 이 지형은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 내가 왜 여기 들어가서 주는거지 일단은 죽일 수 있는걸 확인하고 너무 방심하면 또 게임이 터지니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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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배를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측면을 주기엔 좀 그렇지 야옹 아 이거 확률이 낮네 생각보다 아 아 뭐야 싸우지마 그냥 다 보내버린다 니들 초등학생인가 무슨 게임이 재밌네 이러고 싸우고 있어 혹시 진짜 초등학생이면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은 봐주지 어리면은 그래도 봐줘야죠 어 엄마 엄마 괜히 왔어 일단 정배한 놈이랑 얘랑 얘랑 둘이서 캐사빵 뛰기하고 싶은데 따라가자 수류탄 있네 아하 아하 좋군 뭔데? 아 아이 정배가 너무 후반에 나와서 그렇지 재밌어 일단 치료해야겠네 이제 버려야지 뭐 원래 그리려고 정배하는 거 아니에요 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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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 처리 잘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깨는데 또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도전해 계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는 날아야죠 시야가 잘 안나오니깐 핵터포드는 내 휘브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좀 위험하죠 위 턴은 이제 다음 턴에 정차라고 경계 경계 좋군 노탈 재수 좋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세컨드 앱을 몇 개 키고 안돼! 안되네 뮤톤 뮤톤! 짠! 오! 살았어 대단하다 일단 저 섹터포드는 빨리빨리 처리 해야되거든요 빨리빨리 처리 해야되 우우우우우우우우우 빵! 임철은 이제 도전이었구 그런거를 충족시키려고 깨는거지 얘는 체력만땅이지 죽여! 쟤네들은 정배가 안되지 아쉽게 정배 끝났다 안되려면! 오오오오! 개아파 정배 끝났어 장애물이 있다네요 일단 저건 죽이고 한 마디가 여기로 올텐데 한 마디가 여기로 올텐데 균현 한 마디 안죽어 균현이 그렇게 센게 아니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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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이제 다운틀에 뭐 딱히 할게 없죠 다운틀에 뭐 딱히 할게 없죠 그 소원을 딱히 할게 굿형 균형 균형 다운틀